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의 경칩이지만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현재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며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서울과 수원 영하 2도선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하시길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햇빛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긴 할 텐데요. 하지만 강한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낮아서 종일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대체로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에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기온은 대전과 광주 9도를 보이겠고요. 서울은 7도, 인천은 6도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8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는 대부분 8도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남부는 6도에서 7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